아 아 아 집 구경 어 지금 여 방은 구경시켜드릴 수 있어요 여기는 구경시켜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 청소가 1% 밖에 안됐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일단 여기가 이곳이 제가 이제 방송하는 앉아있는 곳이구요 어 여기 뒤에 있는 이 친구는 마이크 스탠드인데 여기 있는 것은 야자활성탄 공기를 정화해주는 천연물질이에요 제가 숯을 샀는데 숯에 300배 효과를 해요 그래서 안살수가 없었어 그리고 여기 이 친구는 야자활성탄의 300배 전투력을 지닌 공기청정기 그래서 총 9억 약간 저는 어 그라데이션 소비 공기청정기로 끝난다 여러분들은 웬만하면 처음부터 공기청정기를 사세요 쓰읍 자 이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쪽을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상한 공간이 있죠 이게 뭐냐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가 옛날에 유치원 공간이라고 했죠 그냥 이렇게 앉아있는 데에요 쓰읍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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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끝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제 보물상자 보물상자 안에는 어 제 보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럽죠? 이거 어디서 누가 밟았나봐 이사하자가 밟았는지 내가 밟았는지 휘었어요 안경이 그래서 더 간지나 졌어 그쵸? 되게 좋아하는 안경중에 하나입니다 뭐 어 요정도? 뭐 요런 느낌? 그리고 시계도 있네요 여러분 자 시계지만 이중에 시간이 잘 가는건 별로 없어요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그리고 의자인데요 어어 시작보다 어지러워졌는데 어쨌든 혹시 몇시지? 피카츄 흡연자 발각시 발포 자 이제 오른쪽 짜잔 짜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에 이제 눈길이 많이 갈거에요 그죠? 그 박우성에 나왔던 인형 인형 친구들 밖에 인형이 엄청 많아요 인형들을 여기에 이렇게 일렬로 쫘악 여기를 다시 보여드리자면은 이제 이쪽은 이제 플스 그 타이틀들이구요 여기는 이제 스위치 어 그리고 저 위에 저거는 미니 앱솔루트 뭐 그정도 있네요 자 모니터만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어 어 어 보면은 저기 옆에 지금 여기 방송칸이 있고 옆에 또 뭐가 보이죠? 이게 다 하나에요 그래서 저 끝에 있으면은 안보이겠죠 여러분? 큰 모니터를 샀는데 어 반만 쓰고 있어요 오오 괜찮다 오오오오오오 배경 배경 맘에 들죠 여러분 오오오 오 막 괜찮네에 으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